황혜수의 주력 종목 코너인데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에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셀트리온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X 한팀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종목을 꽤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우선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요 제품 램시마, IB, 그리고 SC의 유럽에서의 마켓쉐어가 51.7% 그리고 미국에서는 27.5%의 종류율을 확보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램시마로 인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환자에 직접 피아주사할 수 있는 바이오 100%로부터 최근 들어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셀트리온의 매출 성장 역시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는 계속해서 QOQ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초반 건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내년 한 건의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한 유플라이머를 시작으로 해서 임명 삼산 중인 5개의 바이오 시뮬러를 매년 한 번씩 향 5년 동안 품목허가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모든 생산과 판매 유통을 같은 계열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직접적인 이익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동사의 이익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렘시마와 다른 바이오 시뮬러 약품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 같은 경우 예상된 영업이익이 7252억 정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LSD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LSD 같은 경우는 해적 케이블 수주가 이렇게도 증가가 되면서 이에 따른 성장 범위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 그리고 중동,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특히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굉장히 급포로 늘어나게 되면서 해적 케이블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해적 케이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온전히 LSD의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적 케이블 생산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사업 쪽이기 때문에 진입장 등이 높은 상황에서 해적 케이블의 수요 증가는 온전히 LSD의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어떤 해상풍력 쪽 발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업체들의 수혜를 보고 있지만 LSD의 경우도 이에 따라 실적 성장 및 다파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대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 황현수 최장인이었습니다.